구름 한 점 없이 왔날 꽃형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형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형기만 남기고 갔단다 오, 좋은데 좋은데 야, 이거 엄청 중독성 있어, 이 틀린기 이거 야... 근데 왜 내 챌린지는 없어? 지금 이것도 잘하는데 뭐... 왜 내 챌린지 없냐고? 발자관이고 잘 잡았어 나도 챌린지 할래! 나도 챌린지 만들어줘! 만들어주라고! 잠깐, 나 노래 있어! 나 노래 있어! 어? 뭐? 나도 챌린지 할 수 있어! 무슨 노래를 하려고? 펜수로 하겠습니다로 챌린지 하겠습니다! 정말! 정말! 이것! 펜수! 우와, 진짜 오랜만이야! 아, 정말! 우와, 진짜 반가워! 아, 보고 싶었어! 잘 지냈어요? 난 잘 지냈어! 펜수 덕분에 너무 잘 돼가지고 아우, 저도 저 덕분에 너무 잘 됐잖아요 땡큐 I love you 속으로 조금 미안했거든 뭐가 미안해? 빌보드를 못 가가지고 구복으로 에이, 못 갔다고 하면 안 되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은 저기하지 않아 노력은 저기하지 않아 저기하지 않아 와우 춤을 왜 이렇게 잘 춰요? 아우, 제가 지난번 잘 춰잖아요 대박이다 어때요? 어때요? 멋있죠? 챌린지 이거 멋있죠? 와우 그래서? 노래 좀 만들어주세요 무슨 노래야?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뭐랄까 더 뭐 챌린지 싫은 거 오케이 대신 기존의 그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더 통통치고 듣기만 해도 춤이 절로 나오는 걸로 You know? You know I'm saying? Yeah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엉 오케이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해볼게요 렛츠고 렛츠고 펜수 네? 혹시 그럼 이런 애는 싫은 거야? 혹시 그럼 이런 애는 싫은 거야? 스님 왜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? 이 노래가 얼마나 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수중하기 때문에 이 노래로 하겠다는 겁니다 와 펜수 예 러브 맨 밸드 단백 제기 님 좋아하는 댄스곡이시죠? 제가 좋아하는 댄스곡은 영원히 소녀시대죠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베이비 4, 4, 4 오케이 이거 샘플하면 되겠다 이제 어? 펭수! 들어와서 들을래? 예! 예아, 보이 와, 이거! 가자! 예! 이거 내가 춘, 훌륭 추는 게 아니야 오우 어째! 최연이랑! 최연이랑! 윤유창! 윤유창의 이름 고마워 잠깐만요 저 지금 이 멜로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랩상이 막 떠오나요 정말이야? 지금 녹음 해 줄 수 있어? 렛츠고. 제이슨 땡큐. 땡큐. 렛츠고. 렛츠고. 오 랍쌍이 떠올라. 렛츠고. 오케이. Come back. G-I-A-N-T P-E-N-G-S-O-O Don't I know you from somewhere That's right my name is PENSU BAPSU 크게 한 번 치고 빌드업 자신 있게 마실보기 빌드업 쉽진 않겠지만 Let it go 직진 빌보드를 향해 계속 행진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들었어요? 진짜 대박이에요. 서색 쑥스럽네요. Let's fly. Cry. Cry. Just fly. 바닷속에 가라. 빌보드로 가자. 이기니까. All right. 한방. 한방 펭수. 펭수. 끝났어요. 오케이. E-B-Up. I love you. 어떻게 했어요? 왜 이렇게 늘었어? 와 완전 레벨업. 저희 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파이팅. 파이팅. 아 맞다. 스승님 노래 나오면요. 저 챌린지 안무 좀 짜주세요. 안무요? 제가 안무를? 안무요? 제가 안무를? 편의점. 영상 준비됐나? 안무 선생님들이 보내준 영상 있는데 좋은 노래인. 좋은 안무가 필요함. 탈락! 탈락! 아따. 봐봐. 보여줄 스틱 한번 보자고. 오 뭐야. 탈락입니다. 다음 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다음 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탈락! 왜 꽃을 쳐? 꽃을! 이거 내가 안무켜 아닌데요. 아.. 마지막 볼. 다음은 뭐 우리 성수미 씨라도 되나? 아? 아! 아! 이분은 더 불꽃도 없어! 바로 이분이야! 어? 혹시 펭수? 어 펭수! 펭수다! 펭수다! 펭수 보고 싶었어! 펭수다! 혹시 그런 것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엑소선배님들 거 으르렁도 하셨고 으르렁은 내가 한 게 아닌데? 어 아! 엘스파! I'm the next! 이걸 내가 한 게 아닌데? 제가 선배님 나오는 거 다 봤잖아요 아 진짜로? 제가 보이즈 플리닛이랑 트리트맨 파이터 아 봐봐요! 펭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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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데? 우와! 제가 이거 보고 어떻게 저런 춤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된 거 스승님이 만드신 춤 저 간단하게 먼저 배워봐도 될까요? 몸풀기점? 러브샷에 한번 제대로 가르쳐볼게 펭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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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악! 펭수다! 펭수다! 와악! 펭수다! 펭수다! 와아아아악! 백구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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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떡해 그 관절이 다 빡빡 빡게요? 근데 펭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. 오 진짜요? 저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. 여기서 팔을 우아다다다! 그렇지! 그 다음에 싹 쓸어내고 와 이거거든! 한 번 왜 아는 거야? 웨이브를 하면서 웨이브를 리듬을! 나 리듬을 타 이야 아 아콤? 우리 아콤? 오 마이 갓! 자 우리 음악에 한 번 해볼까? 어 좋아요 좋아요! 오케이 와 돼 돼 돼 돼 돼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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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좋네 이거 그럼 선생님 저 그러면 코코밥도 코코밥 5, 2, 3, 8 마지막에 스타 스타 장난 아니다 이거 완전 제가 이 댄스 스타일이 배 꾸영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어? 어디서? 이제 본격적으로 펭수로 하겠습니다 암보를 전수해 주십시오 좋았어 펭수가 날개잖아 그렇죠 그렇죠 날개짓을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그렇지 다리를 모으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다음에 작은 날개짓 응 작은 날개짓 뭐야 너무 귀여워 오른발을 열고 열고 손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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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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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는 원래는 1로 바꿔줘야 돼 1 되는구나 형 좋아 그렇지 다녔어요 이걸 다녀? 원래 펭수 최 머리 아 선생님 나 말고 근데 지원한 안무가가 누가 있어 또? 그 그 누가 이 전 지구를 통합해서 그 누가와도 저는 백구영 선생님이 선택했을 겁니다 내가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내가 얼마 전에 뽀로로 안무를 또 하나 짰거든 아니 뭐 꼭 뽀로로 선배님은 안 추시잖아요 뽀로로 선배님도 추지 선배님 싫어해? 아니 싫어해요 아아아아악 내가 우와아아아아아악 오아아아아아아 이거 춤 노래 너무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빌보드 갈 수 있습니다! 아악 갈 수 있을 거야! 펭수 ого 아어주 사랑합니다 코로나 지금 행세는 또 쿨하게 스님 어디 가세요 슬리미스 짓고 가셔야죠 횡수로 하겠습니다, 슬리미스는 4월 29일 토요일에 공개됩니다 펭수로 하겠습니다로 댄스 챌린지 할 사람? 다음 편! 도깨비 씨름 잘하는 거 모르나? 머리 묻는 의미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뜻이야 무조건 깃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싸움 한번 합시다 우리 펭수의 자존심은 어떡하지? 아저씨 모셔 하지마 우리는 피지컬로만 승부합니다